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지금 기초법 개념 TRS 3단계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기초법 개념은 5급 공채 예비순환 용이긴 하지만 변호사 시험이든 기타 7급이든 어떤 시험에서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행정법을 전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키워드를 잡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나중에요 연속 재생을 설정에 놓쳐서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연속 재생을 설정하시면 이동 중에 이어폰을 통해서 내용도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들어가 봅니다. 실정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이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강학상. 학자들이 말한다. 법학자들 관점에서 즉 학문적 관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보면 강학상 행정행위 또는 실정법상 무슨 처분 개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정법 강학상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실제법 절차법이 나오는 내용. 실체라는 건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 다른 말로 권리의무입니다. 즉 권리무를 규류하는 법이다. 절차법은요. 공권행사의 과정을. 행사과 과정을 규류하는 법. 행정절차법이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가 침해된 경우에 그런 침해를 제거하고 권리로 해보가는 절차. 행정쟁송법도 결국 절차법이 되는 겁니다. 쟁송절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형식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겁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이죠. 행정청의 판단 작용이 크게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내용을 실질이라고 부른다. 알아두세요. 내용에 착안하면 실질서리라고 부르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여기는 필요 있다. 법률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 때 일의적. 의미가 하나인 요건. 이걸 우리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부르죠. 의미가 많은 다이정 요건. 이걸 우리가 실질적 요건이라고도 부릅니다. 효과는요. 기속행위라는 행정청의 해야만 하는 거. 재량은 할 수도 있는 거. 이때 결정재량이란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선택재량은 효과를 부여하지만 그 선택의 폭을 정하는 것을 선택재량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재량 안에는 재량 안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알아두세요. 일의적, 다이정. 일의적 행위는 한 가지 의미죠. 주로 기속이 됩니다. 요건이면 형식적 요건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면 다이정인 게 실질적 요건이죠. 보통 재량으로 연결됩니다. 기속재량 밑에 나오네요. 법적 요건이 충독되면 법이 정한 효과를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부여해둔 것. 기속. 재량행위는 그 효과 부여를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 소극적. 존재예보가 문제되면 적극적, 부존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소극적. 학선으로는 긍정설, 부정설으로 표현됩니다. 요건이 적극적 요건이면 그 요건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건이 소극적 요건이면 그 소극적 요건이 없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일반적, 개별적. 이건 행정의 개념에서 많이 나오죠. 일반적이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개별적이라는 건 특정 소수를 의미한다. 알아두십니다. 추상적, 구체적. 추상적이란 말은 장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건 현재, 이례적, 즉 시공이 특정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잡아놓고 밑줄은 그 근처에 스치면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강화상 학자들이 말하는 것, 실체법, 국민의 권리 의미의 실체인 권리무를 규율하는 것, 절차법, 공권적 행사 과정규율, 국민의 권리 의미가 침해되면 침해제하고 권리로 회복하는 절차다. 형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정형적인 거예요. 행정책 판단 적용 필요 없다. 내용 실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청 판단이 필요하다. 요건이라는 건 일의적, 형식적 요건도 있고 실질적 요건도 있다. 효과는 기속도 있고 재량이 있다. 일의적인 건 한 가지 의미, 주로 기속이다. 다의적인 건 여러 가지 의미, 주로 재량이다. 기속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책의 의무다. 재량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효과 부여 여부를 행정책이 결정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한 존줄 여부가 문제된다. 학설은 긍정서로 표현된다. 소설은 부존줄 여부가 문제되고 부정서로 표현된다. 일반적인 한 건 불정적 다수, 개별적인 한 건 특정 소득, 특히 규범의 소봉자와 관련해서 논의의 시력이 있다. 추상적인 한 건 미래 반복적, 특히 규율 대상인. 여기 키워드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규율 대상. 추상적인 한 건 미래 반복적인 걸 의미한다. 구체적인 한 건 시골이 특정된 걸 의미한다. 자, 이때 여러분은 여기서 형광판의 도로 보면서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요건, 일의적, 형식적, 효과, 기속재량. 일의적, 한 가지 의미, 다의적, 여러 가지 의미. 주로 기속재량, 기속은 효과를 행정청이 의무로 부여하는 것, 재량은 결정할 수 있는 것. 적극적인 한 건 존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소극적이라는 건 부존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일반적, 개별적은 특히 수범자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뭐, 여기다 조금 더 체크해도 좋겠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것과 구체적인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주황색 7은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만 하는 거예요. 실제법, 권리물을 다룬 게 실제법이다. 이 정도? 또는 기속재량은 상당히 중요하죠. 뭐, 본인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특히 재량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례적이나 다의적이냐, 다의적이라는 단어도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본인이 모르는 것만 체크하세요. 일반적이라는 말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한 말도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에 다섯 페이지 정도, 다섯 단어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소범자 구율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개별적, 규율 대상, 수상적, 구체적이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법, 공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공의, 국민 개개인의 이익, 여기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 사회 공공의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모든 법규범, 소급표란 과거로, 장인화율은 장래, 미래로, 진정은 진짜죠. 부진정은 유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법률관계, 사색관계가 종료됐는데 과거로 거슬러서 효력을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소급표는 법 개정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시작은 법 개정 이전에 된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개정됐을 때, 계속되고 있을 때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거다. 그럼 부진정, 소급 적용이 되죠. 추정은 일정한 법석 사실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에 있는 경험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써있지 않지만 제가 강의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반정을 통해서 번복이 가능하다는 게 간주하고의 다른 점이요. 간주는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간주는 특히 의제, 법에서는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정한 법적 사실로부터 경험칙상 인정되는 겁니다. 사법공법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너무 자세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 행정법이 공법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다. 공인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다. 사회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 형치적 의미, 대개인 관련이 국회가 만든 거다. 실제된 의미는 모든 법규명이다. 소급법은 법이 과거로 거슬러가는 거다. 장례는 법의 장례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다. 진정소급표는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 과거로 거슬러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부진정소급표는 법 개정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행위가 법 개정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정법을 적용하는 거다. 이거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추정이나 일정한 사실로부터 일정한 그 상황에 의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추정이란 말 자주 나와요. 사실상 추정이란 말. 법률이 인정하는 건데 얘는 추정과 다르게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형아편 자감 들어갑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가볍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내용을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주황색은 처음부터 칠 필요는 없습니다. 주황색은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치면 됩니다. 공법 개념이라든가. 또는 공익. 이란 단어 중요하죠. 실질적인 법률이란 말도 중요하지만 부징정 소급표. 여기서는 종료. 계속.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추정 간주는요. 그냥 이것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나는 자세히 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전 시간에 했던 거 보세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목 위주로 보면서 권리무아. 실체법. 다해자고 의미가 많은 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기속재량이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 행정처의 효과를 결정한다. 뭐 하나 정도 추가해도 됩니다. 적극적, 소급적, 일반적, 개별적, 수범자, 교율 대상. 이렇게 주황색 위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공법, 사법, 공익.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거. 진정은 이미 종료. 부진정은 계속. 이렇게 잡는 겁니다. 지금. 주황색은 너무 많이 친하지 마세요.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다. 특히 부진정 소급표 이런 거 중요하니까 이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맛보기 한번 했습니다. 이제 3페이지 개관은 잠깐 쉬었다. 다시 합니다. 자.